1. 섀도우를 포인트에 넣어 주세요 근데 지금 오른쪽은 좀 작죠? 그러면 오른쪽은 두 장이 위에다가 섀도우를 포인트당 한 번만 넣어 주세요 그러면 왼쪽 오른쪽 거의 비슷해져 감으시고 또 보실게요 어 비슷하다 진짜 놀려주세요 매직까지 신기하죠? 그래서 우리가 작은 데는 섀도우가 조금 더 들어가고 큰 데는 거의 안 들어가면 그쵸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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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악 으악